이게 이제 무슨 어세신이 홀프 용병 쓰냐고 거품 물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시폭 쓰는 직업군이 어떻게 홀리프리즈를 쓰냐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개소내인데 장난치냐고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쿠유저이기 때문에 시체가 시폭을 터뜨리는 시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얘도 질딘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프 용병이 좀 좋다 남해에서 힘 156 찍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세신 본 적이 없을걸 모나크 착용 수치만큼 힘 찍어버리는 51레벨 모나크 차겠다는 강한 의지 미쳤다 아니 잠깐 어제 그렇게 개똥꼬 쇼했는데 오늘 사속해 롱소드가 그냥 나와버린다고? 어제 연장 방송을 2시간을 했는데 길 가다가 시체 까니까 그냥 롱소드가 나와버린다고? 역시 만들고 나면 튀어나오는 게임 기가 막히죠? 제작을 하고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임 난 어제 모든 걸 쏟아넣는데 영혼 만들겠다고 이게 이제 어세신 용병 홀프 쓰면은 아니 무슨 어세신이 홀프 용병 쓰냐고 거품 물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시폭 쓰는 직업군이 어떻게 홀리프리즈를 쓰냐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개손해인데 딜손해 시체 손해인데 지금 장난치냐고 막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홀프 용병 나오면은 홀프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코 유저이기 때문에 시체가 시폭을 터뜨리는 시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얘도 질딘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프 용병이 좀 좋다 아 P11 참 너무 맛있어 달아 달아 마스피 떡상중 미션이 막 또 걸렸네 4 스크롤 미션 회동 포션 안 먹고 영병도 안 먹이고 듀리엘 잡자고? 아니 근데 잠깐만 듀리엘이 이게 3인방 듀리엘이라서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미션 뭐 해야죠 미션이니까 페이드 키고 일단 와 피가 활퍼 좀 여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? 아 너무 안달긴 한다 아 이거 3인방 미션이어가지고 1인방이면 진작 죽었지 나 만화가 없는데? 잡았다 따코 따코 마을도 안 갔어 심지어 요거 인정? 아 또 미션이 풍년이야 듀리엘 잡고 뮤니크 뜨면 성공 듀리엘 잡을 동안 불자르 노사망시 성공 저건 실패네 아 불자르 미션은 실패했다 까비 포탈 스쿨을 하나 4포탈도 실패했고요 그래도 마을 안가고 깔끔하게 잡았다 있는 거 다 썼어요 진짜 다 썼어 물량 아예 없어 인벤에 있는 것까지 유니크도 없네 해빙 포션 안 먹고 용병 듀리엘 잡기 그 다음에 듀리엘 클리어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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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너무 좋아요 메픽 위치가 굉장히 괜찮네요 웨이 바로 옆에 메픽 개 튼튼한데 확실히 이래서 어스신이 킥을 쓰나 봐요 보스 잡는 게 졸라 느려 노활력 킥 트랩은 좀 무섭다 어림도 없다 기아 잡는데 한새로 걸리겠는데 그냥 제가 여기에 꽂혔나 봐요 뭔가 노활력을 하면 템을 더 잘 먹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헬포지 룸 맞추기 우움룬 우움룬 나이트비어 1등상 한 번 먹을 때 됐잖아 솔직히 우움룬 나오면은 초승달 만들었다고 인정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? 핫! 어! 풀룬 좋아 풀룬 좋아 풀룬 좋아 풀룬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우움룬은 미션 실패 선방 선방 매우 선방했다 진짜 그러게요 남해 풀룬을 노활력 시리즈는 다 먹었네?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노활력 캐릭은 남해에서 그냥 액트1에서 룸코 드랍으로 먹고 풀룬도 다 먹었네 세 캐릭 전부 다 질딘은 쓰지를 못하고 죽어서 그렇지 아마존 질딘 어스신 셋 다 먹어버린 미쳤다 티아가 쉽지가 않네 저도 형님 편한 거 좀 해야죠 매번 힘든 거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저도 저도 휴먼이니까요 일단 편한 거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최근에 했던 게 노활력 아마존 노활력 질딘이었으면은 두 개 했으니까 편하게 갈 법하잖아요 트랩신 정도면은 아휴 그래도 괜찮네요 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보기가 힘드네요 이러면은 조금 살짝 서운해요 아니 뭐 킥신 할 줄 알았는데 트랩신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플레이하는 건 누구? 나 김마골 바꿀 수 있는 거? 없어 없어 어떻게 해 봐야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런 말이지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근데 노활력 킥신은 솔직히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뭐 용기로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졸업을 꿈꾸면서 게임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는 좀 힘들 거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질딘도 졸업을 못 시켰는데 노활력 킥신을 졸업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좀 허려하게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실리지로 할 거 같긴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노활력 동네크요? 왜 그런 걸 시키려고 해 선생님들의 그 마음 압니다 아 좋습니다 백특구방이 나와주면서 사이드 통찰력을 탈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멀 통찰력 탈출하자 근데 랄룬이 없다 미친 아니 이거 실화인가? 이거 감동 실화임? 랄룬.. 랄룬이 없는데? 바바 구해서 랄룬 구하자 와 천재다 남의 바바를 드디어 구하네 게임하면서 뭐야 용병 다 구한 거 아니야? 뭐야 왜 탈출을 안 했어야지? 아니 구해줘도 포탈을 안 타면 어쩌라는 거야 아니 다 집에 가는 걸 눈에 봐야되나? 뭐야? 다 열었잖아 버그임? 포탈 타는 것까지 봐야돼요? 아 진짜 손 많이 가네 바바시끼들 구해줬으면 알아서 집에 가야될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밭조기들이고 아이씨 랄룬 하나 먹기 더럽게 힘드네 그치? 저 말이 맞지? 디아블로 맨땅 방송을 관통하는 말이지 보통 방송을 보고 있는데 빠골님 소펀트 스킨하머 개좋은데 왜 안 입고 계세요? 마골님 샤코 개좋은데 왜 안 끼고 계세요? 마골님 롱소드 영혼 만들면 공석 빨라가지고 트랩 쓰는 거 빠른데 왜 영혼을 크리스탈 소드에 만드셨어요? 없어서 있어야 쓰죠 나오지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죠 일단 먼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롱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? 크리스탈 소드보다 롱소드가 공석이 빨라서 트랩 설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롱소드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친절하다 답변은 항상 같지만 없어서 못 쓴다 그치? 트랩신 불사조 방패 끼면 피마나 관리되고 좋아요 마골님 불사조 왜 안 낀? 나는 이제 불사조 약간 발작 버튼 같은 거거든 과격한 표현이 나가자면은 백백로자가 이러는데 백백로가 없네요 잔으로는 있는데 불사조를 극혐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그냥 우습게 소리로 불사조 무쇠들이 너무 많았어요 방송할 때마다 불사조 좋은데 왜 안 씀? 하커면 시체 지우면 좋은 거 아님? 불사조만큼 좋은 방패가 없는데 불사조 왜 안 낀?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우어어어어 하다가 혐오가 생김 없던 혐오가 생김 그냥 백백로자면 나는 임내 용병 하나 만들어주고 백스룬 합쳐서 오올룬 만들어서 콜트 하나 만들어주고 자룬은 킵하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다 만들고 나서 만드는 불사조는 당연히 좋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불사조 왜 안 만듬하면은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야 누가 그러더라 댓글로 저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명중률 있잖아 명중률이 내가 화가 날 확률 95%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누가 댓글로 그러더라고 쇼핑몰에서 살인율은 네가 구매할 확률이래 75% 세일하면은 어 이거 사야돼 이거 90%는 사실상 결제 버튼이 이미 손이 가있는 상태 100%면 무료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나도 엊그저께 못 참고 사버렸어 75% 세일에다가 쿠폰 할인 15%에 첫 가위도 2만 포인트 해가지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약한 게 아니라 형님 이거 4인방이에요 4인방 투명한 친구들이 지금 있는 방이라 그래요 친구비 입금해가지고 다할이 휘통이 존나 많은 거 1인방이면 진작 잡았습니다 그래도 잡는 게 어디야 P460으로 남의 발 잡으러 오게 어디야 알트키 눌러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기대컨 기대컨 아 아니에요 빈혈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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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카생이 혼 야 잠깐만 아우 10시 54분 카생이 공역이었네 아우 까비 바을 1시간만 일찍 잡았어도 바을 잡고 1유니크 이상 먹기 바을 유니크 드랍 개당 5천원 핫 아 굳 네 미션은 성공했죠 네 스케일메일 유니크 좋고요 사실 입고 있는데 또 나왔어요 암호가 5가 올랐다 스펙업을 해버렸다 엄청나다 와 레지 개쩐다 너무 큰일낱 ади 왠호가 5개 엔호가 6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